이거 놓으시죠?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다시 보였어요? 그 검은색 마성재의 아들과 조지원의 딸이라 추적이요? 대체 누가 그딴 짓을 한다는 거예요? 지금 당장 한 변호사 신병 확보하세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더니 나를 방해하는 것까지 똑같군 이대로 가만둘 수는 없지 여진아랑 손을 잡고 빼돌린 돈이 어마어마하던데 이제라도 합리적인 선택하셔야죠 심학교가 98년도 사고 당시에 강경사에서 머물렀던 사람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심학교